오늘은 워쥬업을 하는 날입니다. 힘찬 마음으로 또 공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팬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. 토요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오늘은 또 어떻게 내가 공연을 할까? 공연이 끝나면 아시아 공연은 다 끝났는데 되게 사실 무대 올라가기 전에 부담이 확실히 되죠. 뭐예요? 짐이요. 뭐 입지? 누나 뭐 입지? 너가 누나 사진 찍어줄 거잖아. 동생이 이제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생이 사진을 참고하고 가족이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는 되게 좋은 포지션이죠. 동생한테 스케치를 부탁했어요. 아임 백. 아임 백. 아임 백. 호텔로 들어오습니다. 내일. 내일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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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이렇게 또 저의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설레고요. 저 성미라는 아티스트의 색깔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의 함성이 듣고 싶어요. sincer 대단한 사람들을 받아 그려ather는 eventually 한국의 전국이 왔습니다. Q&AQ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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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